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대모를 하고 하는 그런 분을 보고 많은 분들은 뭐 또 저렇게 싸우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일상의 삶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라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도 깊숙이 들여다볼 시간들이 없죠 사실 저도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양반들이 또 왜 이렇게 싸우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야 이거는 보통 내용이 아니구나 더 큰 거는 우리나라 헌정사가 한 74년 정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이에 이 선거법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을 갖고 최대 야당을 완전히 제키고 나머지 정당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선거하는 판 자체를 바꾼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번에 집권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수단화 할 수 있구나 정당화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또 뭔가 이렇게 좀 지켜야 될 그런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성취해야겠다 쟁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선거법은 일반 국민을 제쳐놓더라도 여야 사이에서는 굉장히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경기의 규칙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를 한 1년 정도 앞두고 선거를 규칙을 바꾸는데 그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카운터 파트를 그냥 제쳐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선거판을 바꾸겠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상식이 깨질 수 있는 것이 최근에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또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가지고 야당을 그냥 해산해야 된다 이런 청원들도 뭐 십 몇만 건 이렇게 돌파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 정신이 있냐 자기 생각이 있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정도 간단하게 득표수에 따라서 정당에게 정당 인기 투표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 인기 투표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위원수를 75석 정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엄격한 검정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가운데 75명 정도를 그냥 정당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건 사실 따져보면 의회 민주주의에 굉장히 많이 반하는 정책이죠 국민주권주의에 굉장히 반하는 정책이죠 국민이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치인들에게 선호를 표현해 가지고 뽑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당을 결성하는 거죠 국민주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표를 국회의원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함께 표를 던지는 것이지 어떤 경우도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일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연국이라든지 연령방 제도에 속하는 국가들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데는 아예 우리나라의 정국구와 같은 비례대표제 자체도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국구가 왜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국구도 현저하게 숫자를 줄이고 더 많은 지역구를 널리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수를 이번 기회에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줄여도 대한민국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정국구와 같은 그런 비례대표제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차에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해가지고 정당에다가 표를 몰아주는 그런 정책을 제도계획을 이번에 단행하는 거죠 뭐 야당이 이렇게 찬성을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야당이 그냥 결사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합이죠 힘을 합쳐가지고 밀어붙여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개혁하겠다 그럼 그 의도하는 바가 뭐냐 이야기죠 그 의도하는 바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덕을 보는 사람들은 정의당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현재 선거 전문가들의 추측에 의하면 현재 지역구를 4개를 갖고 있는데 10개 정도가 더 늘어서 14석 정도를 아마 의해서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점을 제가 거론하고 싶은데 그 10명이 늘어날 때 어떤 사람을 어떤지 국민들로서 제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체제 전복에 옹호하거나 대한민국의 체제를 결코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택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표를 던진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끼어낼 수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참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더 깊은 이유를 한번 보자 그럼 이번에 제도개혁을 왜 하냐 이야기죠 선거가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희한한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밀어붙이려고 하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여당이 여당과 뜻을 같이 알 수 있는 일종의 좌파연합정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좌파에 의한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이런 제도개혁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는 방식 자체를 이번에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가 1년 앞둔 시점에 지금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장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장기 집권의 원하는 모든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혹자는 민주주의에서 자유까지 빼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를 하자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헌법까지 바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는 지금 말하는 사람만의 걱정이 아니고 사실 한국에서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연설문에서 자유민주주의처럼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고 치고 짓은 후 정의라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같은 이야기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에서 국회가 기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발전되게 되면 우리나라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될지 바뀌어서 어떤 시조로 변질될지 누가 알겠냐 이야기죠 국민들 전부가 원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민중자유주의로 가든지 사회민주주의로 가든지 그러면 다수가 원하면 결국은 사회라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다수가 원하기 이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런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야기죠 최근에 한국 상황을 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상식 같은 게 너무나 빨리 허물어져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해 왔죠 거기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하자는 이야기는 정말 그 위험한 일이죠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입법화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연동행 비례대표제가 정당 인기 투표한 것이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선거는 지역민을 대표하는 엄정한 그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민 유권자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사람이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정당이 대표하는 대표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동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주의라든지 의회민주주의라든지 또 국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합법적인 근거나 기반이나 토대를 갖추지 않은 그런 제도 바꾸기에 해당하며 그 제도 바꾸기에 저희에는 여권의 장기에 걸친 집권신화를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동행 비례대표제는 마땅히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입법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자유롭고 부강하고 번영된 나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야권이 적당한 수준 정도의 견제와 또 제어기능을 유지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둔 시점에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무리한 선거법 그런 개정작업은 정말 한 번 정도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일반 국민들도 밥 먹는 문제하고 관련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연동행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더 글도 읽어보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셨으길 바라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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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